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영육간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오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서적 전인치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영게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역사, 또 오늘 또 영육간에 강건하는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마지막 때 우리를 들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김호대 전서 6장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싸움,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하여 화목으로, 화목게 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치르지 아니하면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는 반드시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평화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호대 전서 6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영생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영생이 내 가운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치뤄야 될 거룩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 치르고 있습니까? 싸움이 없이는 승리가 없고 승리가 없이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사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싸우는 것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싸우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확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가서 그냥 점령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서 무수한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일곱 가난한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건강은 어떤 건강입니까? 바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는 삶인 거예요. 국제보건기구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쾌락한 그러한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유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오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이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방송을 통해서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러한 지금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또 전쟁의 와중 속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환경과 끊임없이 물리적인 이러한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또 세균학적인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그 사회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스트레스와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감기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3천여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왜 생기느냐? 바로 환경과의 싸움, 스트레스와 싸움, 병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병에 걸리자고 강간하게 오늘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참여하고 혹자는 또한 아픈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낳을 때부터 약한 몸으로 또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인생이 태어난 것은 누구나 참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는 것도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플래시 바로 우리의 몸뚱아리 물질적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죽음에 넘겨지는 거예요. 썩는 것입니다. 병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질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중요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신대로 건강한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채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산채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선악간에 각자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천국과 지옥에 이걸 떨어지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하시고 하는 그런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고 상급을 주는 심판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지키는 건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역자 중에서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위대한 설교자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들이 자기의 몸을 너무 그냥 과잉되게 소진되버려요. 그렇게 해서 몸을 잘 지키지 못해서 세상을 빨리 떠나는 그러한 사람 그런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몸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우리의 면역세포와 또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환경과의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음식을 통해서 또한 운동을 통해서 또한 좋은 환경을 통해서 위생적인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닌 금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그 경건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몸의 건강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더 중요하게 여기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그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은 성경대로 말하면 강건함은 80이에요. 수명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70, 80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고와 슬픔 외에 뭐가 있겠냐. 인생은 거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새 수명이 많이 늘어져서 보통 평균 수명이 80 정도 되고 또 오래 사는 분들은 90이 넘어지고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좀 가난한 나라들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그러한 나라들에서는 50, 60 살면 잘 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위하여 그러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썩어질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폐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 우리에게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다 죽음에 넘겨지고 육신의 장막이 이제는 벗겨지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저는 이러한 육신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참 허무함을 육과대학 다닐 때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해부학 시간이 되었을 때 다 무장을 하고 또 가운을 입고 비닐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그 시신들 앞에 한 여섯 명이 이렇게 쫙 둘러서 모여서 보니까 아 건장한 몸이신데 영혼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분을 가만히 보면 한 70대 정도 되는 노인이었죠. 물론 독일 사람이죠. 참 건강하고 잘생긴 분인데 피부가 그냥 벗겨지고 내장을 다 돌아내고 뼈를 다 깎아내고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으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뇌를 또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머리를 썰어서 뇌를 다 이렇게 분리하고 참 이분은 언젠가 그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헌신했는가. 그래서 난 참 이렇게 자신의 시신을 이렇게 의과대학에 기부하는 자들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못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는 순간에 그런데 내 친구 중에는 그 시신을 기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 몸을 의과대학 해보용으로 기부한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 참 해부학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나 초참하더라.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죽어봐. 죽으면 내 먼저 뭐가 오냐. 구더기 같아. 그랬던 거라는 거야. 온몸에 다 구더기가 있어. 그것보다는 차라리 말이야.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육신 떠나면 난 천국 가는데 내 육신을 참 좋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희사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야 참 대단하구나.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이 떠나면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예. 예. 그러지만 우리가 영혼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삶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한 생명과 영혼한 형벌이 결정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음식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수면도 충분하게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는 또 쉼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리듬을 떠나서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지킬 때 우리의 몸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세균 폐렴이나 또 여러가지 만성질환 또한 대사성질환 이러한 여러가지 질환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게까지 이러한 질환에 노출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하여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수많은 프로테이지가 바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 많은 자들을 고쳐주시기 안전병을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분경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눈먼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귀먹어리를 들리게 하시고 그야말로 허리 구부러진 자를 낫게 하시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시고 고쳐주셨다 그야말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여러분 잘 유지하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여러분의 면역기능이 여러분의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건전한 면역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먹는 것과 또한 자는 것과 배설하는 것과 모든 육신적인 그 환경을 여러분이 잘 보호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위생상태 마찬가지죠 두 번째로는 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정신의 건강은 신경이 강해야 돼요 어느 누구나 그 한계 상황 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는 잘 견디고 아무 일 없이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순간에 와해가 되는 거예요 벽돌이 1톤 2톤 이렇게 그 압력을 견디다가 어느 순간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팍 깨지는 거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질 때 정신이 와야 되는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것이 더 지나가면 정신적인 창난이 오게 되고 환상이 보이게 되고 환청이 들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신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약을 먹고 또 상담을 받고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내 마음을 뭐하라 도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나 화나 또한 여러가지 미움이나 또한 여러가지 억울함이나 질투함이나 또한 여러가지 마음속에 정말 그 분노와 화를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사람에게 풀지 말고 누구에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62편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토쳐내라는 거예요 토쳐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정화 우리의 마음의 정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 믿기야 아무리 분노가 있어도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해내는 내 내 영혼아 왜 불안하게 하는가 왜 낙심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죽게 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의 정신이 와해되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가 망가지지 않냐 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것을 게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시오페 평화를 누렸다 하나님만 바라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 앞에 고할 때 예수님은 많이 우셨습니다 통곡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사람에게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다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화유법이에요 기도유법이에요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야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더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 꿰뚫어보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건강의 특표약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가 세상의 전쟁은 참혹한 전쟁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600만 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쟁을 치러도 그렇게 큰 전쟁이 어디가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의 스트레스와의 전쟁 병균과의 전쟁 바이러스와의 전쟁 나라와 나라간의 전쟁 사람과 대인관계 속에서의 전쟁 이러한 것들은 참혹한 겁니다 이기는 자가 없어요 다 상처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선한 싸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만큼은 선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입니다 왜냐 그 싸움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 눌림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성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의 속임수로 우리의 영혼을 억누르고 멍해를 씌우고 고통을 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에서 자유쾌되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싸움을 싸울 때 조심해야 될 게시 있습니다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아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살만하구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육신적인 몸의 질병도 이럴 때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이제 의과대학 과정 쪽에 쭉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국가시험을 보고 이제 면허를 딱 땄을 때 안도감이 있다 이게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내 동료들이 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군대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려운 해병대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헌병학교에 육군 헌병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과거의 해병대 훈련하고 그 훈련하고는 아주 그냥 휴가 온 기분이야 휴가 온 기분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 동료들이 다 시름시름 많아 그러니까 일단은 고비를 넘고 쉼을 얻을 때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범죄한 것이 씻을 수 없이 참패를 가져다 준 그러한 바세바의 그러한 가늠을 통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대승하고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왕권을 넓힌다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부하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쉼을 얻고 있을 때 그러한 사단이가 미혹을 통해서 그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죽고 그야말로 사람을 살인하고 그야말로 그 일로 인하여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아도 다윗에게 온 그 충격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는 사암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어서 그 나타나는 그 대가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사암 받는 것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암을 얻고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뭘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뭐 물론 마귀입니다 물론 알죠 사단 마귀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예요 세상이 우리의 원수예요 세상 두 번째는 뭡니까 원수마귀죠 거짓의 압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타락한 육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등지면 돼요 그냥 산에 올라가 버리면 뭐 요새 인기 있는 프로들 많잖아요 자연인 뭐 산에 올라가서 살면서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인기 프로가 엄청 인기 좋다고 그래요 특히 남자들의 인기 좋다고 그래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세상 등지면 자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상대를 안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 상대를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유 마귀가 두려운 존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됐지 그러나 한 가지 강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이에요 바로 우리의 육신 안에 세상이 있고 우리의 육신 안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 바로 육신의 정력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세상과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세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부지피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부지피 부지기 곧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전필태라 매번 싸워도 위태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적과 싸울 때 어떠한 무기가 있는가 내가 이 세상과의 싸움과 원수마귀와 싸움과 내 육신 타락한 내 정력과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항상 이 전신갑주를 먼저 입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진리의 말씀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스도의 의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어떠한 화전도 불화살도 막는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어떠한 원수마귀의 미혹에도 속지 않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적의 화살이 내 머리를 꿰뚫지 못하도록 투구를 쓰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다 방어용 무기죠 한 가지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이야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그리고 칼은 어디에다 놓냐 무슨 백제검이라든지 사무라이검은 다 왼손에서 오는 이렇게 하지만 원래 그 로마 군인들의 검은 좌우의 날선검이에요 도가 아니라 그 도는 오른쪽에 차고 있었어요 오른쪽에 그대로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빼서 찌르는 거예요 자르는 것보다는 찌르는 거예요 원수의 염통을 꿰는 겁니다 백병전을 치를 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무장하고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좀 나태해지고 평안하다 할 때 범죄하기가 쉬워요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약을 할 때는 깨어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는 좀 나도 좀 힘을 얻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무장이다 해제가 돼버려요 그럴 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돈에까지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늘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장에 관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설정을 하고 이 세상이 첫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인데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 아니에요? 마귀가 임금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매체들이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다 마귀통 속이야 눈에 보이는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울 만큼 지혜롭게 탄스러울 만큼 지혜로운 것 이러한 것들을 매일 우리가 접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접하는 그때에 우리가 미혹돼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 있느냐 뭐 그냥 다 같이 산속에 들어가서 집 짓고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종교예요 산에서 능력받고 이제는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멸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승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 우상승배하는 자들, 나뭇을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싸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싸웁니다 직장에서 싸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싸우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그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24시간 끊임없는 세상의 노도와 같은 물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연화와 같이 연화가 이제는 때가 되면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태어난 본향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하여 오늘 또 영적인 비늘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지느러미를 우리가 달고 세상의 물결을 거슬려서 어디로 가느냐? 천성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이라 얘기해요 세상은 만약에 물결대로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이 세상은 좀 즐기면서 살다가 가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짓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다리 쭉 펴놓고 즐겁게 그냥 평화롭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세상에 밥이 된다니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싸우는 전사라는 것 영적인 전사라는 것을 결코 잊게 되지 말기를 주여름으로 추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범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잃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세상의 풍속을 쫓지 말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늘 성령으로 충만해요 깨어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펩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전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편안한 삶을 구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주관합니다 우리의 편안은 육체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은 우리의 카락을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남들처럼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만이 평안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상받는 놀라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여러분 두 번째로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마귀는 누구입니까 욕기서 1장 7절에 보면 마귀는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고 있어요 삼켜서 어떻게 하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빈틈이 어디인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자예요 그래서 틈만 있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분리를 시키고 또 협동작전을 펴가지고 따로 분리된 연약한 짐승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러한 마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들은 늘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 이거 만약에 자기의 밥이면 아예 그냥 상대도 안 해버려 그러나 우리가 대작하는 삶 세상을 대작하고 마귀를 대작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의 풍성한 생명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천상의 기쁨과 평안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전쟁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미혹 얼마나 요새 말이 많습니까 너희는 신접한자와 박수와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마귀는 이러한 미신과 우상승배로 꼬득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까지도 오늘의 운수를 보고 운세 뭐 토정 비결 보고 재미로 보는 건 뭐 어때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그걸 보는 순간에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볼라면 많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가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공짜? 뭐 재미로?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 온 나라가 뭐 그런 일로 많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원수 마귀의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야구고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타락한 내 육신과의 전쟁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회개하여 거듭난 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력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무서운 원수예요 내 자신이 원수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건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속사람이 강간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양쪽에 내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 속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기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이기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범죄에는 대가가 있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대가가 사망이에요 무슨 병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으로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믿는 자가 아주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육신의 정력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우리가 승전하는 요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은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원수막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정력을 이기는 싸움을 싸울 때 공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싸운 후에는 반드시 훈장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승리하면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썩지 아니할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면역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몸을 식이요법과 육체적인 단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서로 돌봐주면서 마음과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간에 서로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보호를 받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노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여다 말씀하십니다 승리하는 자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그리고 그 싸움 속에 승리가 선언되는 그들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시는 정지함이 없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